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고통하시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그리고 구원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올 이 시간도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미통구 노예 모든 노예원 머리머리 교회와 가정과 성기는 교회와 하시는 모든 일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. 아멘